이게 뭐예요? 이게.. 대표님이 양파 주셨잖아요? 네 오늘 양파를 가지고 양파링을 한 번 만들어볼 거예요 제가 요리를 많이 해보긴 했는데 한 번도 이런 데서 요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? 이게 맞아요? 이게 바로 농촌의 낭만입니다 낭만있네요? 소금한 소금을 사오셨네요? 이거는 고기의 소금 아닌가요? 개취요? 첫 번째 계란물에 묻히고 그다음 빵가루를 아주 호다닥 묻혀서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? 좋아 좋아 양파링 완성! 자 그러면 양파링 ASMR 뭐야? 야! 송영진 안 죽었네! 뭐야! 그렇게 맛있어! 이거 PD님 이리로 오세요. 죄송합니다. 맛있죠? 성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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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집에 갈래 이제! 성공! 성공!